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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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ст Refsen 축하드려요. 수입 fest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제랑 오늘 도로 성공하셨잖아요. 도로 성공률 이번에 되게 좋은데. 목표하는 도로 갯수 있으세요? 어.. 최대한 많이 하고 싶고요. 뭐 갯수를 따로 결정 HInem을 안 해. 그냥 표명도 한 장마다 열심히 해보는겠어요. 아 지금 도루 2등이시거든요 알고 계셨나요? 진짜? 아 네 아 그 작년보다 발이 더 빨라진 것 같은데 혹시 더 노력하신 점이 있나요? 어.. 더 빨라진 건 잘 모르겠는데 뛰는 폼이나 뭐 이런 거 이제 트레이닝 하트 쪽에서 많이 얘기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 많아서 열심히 하고 있고 아직 초반이어서 도루 경쟁이라기보다는 그냥 열심히 뛰다 보면 그런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입생 축하드립니다 네 아 진짜 형들이 너무 잘해주셔서 이렇게 기분 좋게 보자마자 연승할 수 있어서 정말 참 좋습니다 아까 그 몸에 맞는 공으로 출루하셨잖아요 맞으신데 괜찮으세요? 네네 다행입니다 비껴 맞아가지고 괜찮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마워 오늘 저희 첫 수입생 했는데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일원이 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아니 두 분 어제 어색한 사이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네 어색한 사이요 오늘 대화 되게 많이 하시는 거 같던데 컨셉이에요 대화하는 게 컨셉 아 대화하는 게 컨셉이고 원래는 어색한..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수입을 마지막 승리투수로 장식하신 소감은 맞으신가요? 아직도 안전한 사이지만 그 수입을 마지막 승리투수로 장식하신 소감은 맞으신가요? 오늘 강민호 선수랑 배터리 호흡 어떠셨는지요? 슈퍼맨 네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오늘 그 롯데에 약간 동명인 픽터 레이에스가 계셨는데 혹시 상대할 때 동명이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두셨는지요? 그 수입을 마지막 승리투수로 장식하신 소감은 맞으신가요? 좋은 드라버 좋은 드라버 좋은 드라버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이번 시즌 첫 수입승했는데 소감 한마디 말해주실 수 있나요? 그게 제가 좀 일조한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좋고 응원단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데 선수들이 잘해줘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덕아웃에서도 엄청 응원 열심히 하시고 리액션이 크시잖아요 역시 3팬의 면모 그렇죠 이겼으면 좋겠고 잘했으면 좋겠어서 그런 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타 치셨잖아요 멀티히트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일단 편하게 안타... 약간 편하게 치자는 생각으로 치는데 계속 나온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저희 시즌 첫 수입승이잖아요 뭔가요? 기분 어떠세요? 팀이 5연승하니까 되게 좋고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연패 기간보다는 연승 기간이 분위기도 좋고 계속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